도태우 변호사 여러분들 지금부터 방송 끝날 때까지 닫지 마시고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야기했지만 오늘 또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제 이야기한 것을 스케치하고 이번에는 유일하게 경험 있는 사람인 도태우 변호사가 남양주월 4.15 총선 재검표 6번째 재검표에 참여해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간단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 짧은 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빳빳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녹색 상단과 관인이 얇게 찍힌 배춧잎 투표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투표지의 좌우가 완전히 쏠린 것이 특히 많았습니다 거의 여백없이 극단으로 쏠린 것이 100장 한 묶음에서 37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장 이상 쏠린 것이 나온 묶음이 10건 이상 수두룩했습니다 붙어있는 투표지도 3장, 2장, 2장, 2장 나왔습니다 기표인 이상은 너무 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본자료 여러분 보게 되면 남양주월 재검표 현장에 등장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가 법원의 증거보전용으로 제출되기 이전에 투표함 전체를 갈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4.15 총선 이후에 전혀 예기치 않게 운명적으로 선거부정 문제를 규명하는 대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도저히 알고는 양심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려 2년 3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돌아올 수 없는 2년 3개월의 시간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그냥 바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총집대성해 볼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소위 짧은 리포터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의 짧은 리포트를 바탕으로 할 때 남양주월은 5번의 재검표에 있는 인천연수월, 파주월, 양산월, 오산월, 영등포월 여기에서 치러졌던 것과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니까 바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가 투표소와 개표소에 있었던 투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최종 득표소에 맞춰가지고 표를 새로 준비해가지고 집어넣은 통과리가 되었을 가능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하는 내용을 바로 도태우 변호사의 그런 짧은 리포트에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이값을 보게 되면 검시에 나옵니다 남양주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억 퍼센트 부정승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식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가지고 김한정 후보와 함께 준 겁니다 여기는 별례동, 별례맨, 오남동, 전철업 이렇게 네 군데가 있지만 이 별례동 밑에서는 여러분들 투표수가 많을 겁니다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그 투표소 레벨마다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김용식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일정 부분을 빼가지고 다 넘겼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후보는 항상 플러스값을 가지고 미래통합당 김용식 후보는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항상 마이너스값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같은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지 않는 나올 수 없는 숫자가 왼쪽이고 오른쪽은 2020년도 4.15 총선 군산시에 정상적인 선거가 일어났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남양주시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광덕 후보가 나왔던 데도 남양주시 어라고 똑같습니다 남양주시 어라고 그 다음에 남양주시가 크기 때문에 갑도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응천 의원이 여러분 당선된 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갑 남양주 얼 남양주 병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 조작했었던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을 당일 득표수에 대해 가지고 총 득표수가 조작된 상태로 후보별 당락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남양주 얼 남양주 갑 남양주 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에 모든 전국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다만 전남 전북 군산에서는 일부 지역만 그렇게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남양주 얼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남양주 얼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민주당의 김한정 후보가 플러스 12.3%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서 올려줬으니까 김용식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표를 빼앗아 낮췄으니까 마이너스 9.63%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자료로 보면 사전투표 득표수의 총 몇 퍼센트입니까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21.63%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100명이면 21.63표를 옮긴 겁니다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조응천이나 김용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 값도 그렇고 남양주 병도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차범위인 3%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작을 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고 대통령실 사람도 알고 있고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묻기로 입 다물기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보시다시피 남양주시 의뢰는 모든 투표소에서 다 누가 승리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 승리합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남양주시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시 값도 여러분들 46군데 여러분 투표소가 있는데 46개 투표소에서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까지 내용을 결론 내게 되면 4.15 총선 남양주 제공표 추론은 4.15 총선 당시에 개표일 날 전산 프로그램의 사전투표수가 조작이 됐고 두 번째 적절한 분량의 위조사전투표지가 이미 투입됐을 것이고 그러나 개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 투표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결과가 불일치했을 것이다 그래서 법원이 예상 밖으로 정거보존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득표소에 맞춰서 완전히 투표지를 거쳐했을 것이고 이걸 교체하는 자금은 아마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했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통관이 된 투표함이 법원에 표가 다 새로 갈아치운 투표함이 법원에 제출됐고 마지막으로 7월 15일 날 의정부 지원에서 개최된 그런 소위 재검표 현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완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득표수에 맞춰서 다 갈아치운 그런 투표지를 봤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